내가 만든 거야 또 거지도룡 또 왔네 잘 먹는다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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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야 너 생일이잖아 맛있어 너 안 뜨고? 담만 채워 안돼 안돼 손아야 이거 안 돼 손을 자 제발 미친다 다 들어갈 뻔했어 왜 이래 오늘 난리네 오늘 미친 애 정말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거짓뿌렸어 야 그거 사사야 나 닦아줘 내가 저분 생일상 때 오빠 밥 먹는 걸 충격먹어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빠는 나보다 더해 네 입에 다 묻히고 이거 지워줘 바보야 맛있어? 응 먹어봐 웃자? 이거 먹어봐 웃자? 이거 먹어봐 예쁘게 이거 먹어볼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라면 다 삼키고 먹는 거 맞아? 응 아니 쉐이킹이 뭐 같은데? 같이 먹고 있어 이 생일상 누구 꺼? 네 꺼 네 꺼 네 꺼 내 꺼내 누가 만들었지? 너 인정은 또 잘해 아니야 미안해 내가 다음에 꼭 배울게 클래스 들을게 아니 엄마도 배울게 나는 고개를 줄 수가 없어 네가 했기 때문에 고개를 똑같이 잘 들고 잘 먹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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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연 씨도 닮았네 왜 이렇게 원래 긴 거야 미치게 하네 또 쏘이 어머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지저만 야 살 날 거야 이제 치즈 기가 너무 길어 내가 또 많이 미치게 하네 다 멈추어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안 먹을게 누가 안 먹을게 누가 안 먹을게 다 멈추어 하나 이러지마 하나 이러지마 하나 이러지마 하나 이러지마 이러지마 호나야 호나 안 먹을게 호나 안 먹을게 호나 안 먹을게 내가 이랬다고? 아 다 멈췄어 야 바보야 이러면 안돼 손만 쓸게 손만 안 쓸게 이제 손만 안 쓸게 응 하하하하 너의 사랑이 닮았으면 맛있어 너의 사랑이 닮았으면 맛있어 너의 사랑이 닮았으면 맛있어 너의 사랑이 닮았으면 맛있어 얼굴 네가 했네 내 생일상인데 그치? 나 다음에 잘 할게 응 나 또 다음에 꼭 해줄게 응 그래도 맛있다 생일 축하해 행복한 생일 축하해 행복한 생일 축하해 행복한 생일 축하해 행복한 생일 축하해 저러니 안 웃을 수도 있어 지 filed ей 역할을 역할을